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기다려 너네 여기 기다려 각도가 좀 달라 달라졌어! 움직임 빨라가자 담배! 담배 걸어가자 너의 황금 꼬리에 담배 일로와 한 번에! 왜 이렇게 늦겠다고 우리네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 이번에 끝에 하지 알았지? 응 잘 봐 너가 너가 싱크대를 등치고 쓰고 내가 여기저기 테이블 사이에 쓰는 거야 알지? 일단 네가 먼저 움직여 들어가 안 돼 안 돼! 그럼 우리 죽어 알았어 빨리 해봐 뭐든지 네가 점점으로 가야 돼 할 수 있어 빨라 아 우리 빨라 우리 통당 먹어야 돼 애폭긴 것 같아 그럼 네가 뿌려 나 저 뿌리는 거 못해 아 나 진짜 통할 것 같아 이렇게 팍 치는 거 어때?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냐? 걔가 밑에 있는 거지 아니 수고해 아니야 일단 덮어 그것도 없나? 이것도 없나? 아니 팍 치면은 그 다음이 더 일이 커 뭐가 언니 해봐봐 나 잘 모르겠어 아니 해봐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우리가 협봉작전인데 내가 했을 때 네가 바로 연쇄전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해봐라 나도 하지 나도 하지 연쇄하지 그니까 너 일로 와 너가 일단 저 싱크대 사이를 들어 봐 너무 가까워 가까이 가까이 해서 잡아야 돼 너무너무 가까워 가까이 해서 잡아야 돼 빨리 와 아 아 아 할 수 있어 빨리 와 자 잡고 너무 빨리 보지만 공포가 생기니까 눈 흐리기 전법 해가지고 얼추 형태만 잡아 아 너 그렇게 천천히 이동한다 진짜 이동한다 언니 근데 나 여기 너무 가까워 아 나는 더 가까이 갈 거야 너는 오히려 머리가 있지 여기가 가까이 내가 어떻게 했어 아 빨리 가 아 아 안 된다고 야 왜 그래 협조를 하라고 아니 거기 아 너무 가까워 아니 거기서 안 맞아 똑바로 야 이거 이 다음에 언니 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내가 제일 가까이 있다니까 그럼 내가 네 역할 할까 맨 뒤에 붙어서 어 그럼 너 똑바로 안 놓치면 너 죽을 줄 알아 나 안 살려줄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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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잠깐만 안돼! 잠깐 나 담비 잡았어 내가 내가 담비 잡았어 어디있어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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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 일단 여기는 볼 수 있거든 아 ㅅㅂ 나 못해 움직인다 언니 어떡해 움직여 아니 줘봐요 니가 진다며 일단 쟤가 어디 가는지는 봐야 될 거 같아 언니야 덮는다며 쇼파 밑에 내려 들어갔거든 쇼파 밑에 내려 들어갔거든 어 아니면 얘 전화해 근데 이따 와봐 쟤를 놓치면 안 되거든 놓치는게 더 큰일이잖아 우리한테 보고는 있어야 돼 전화해 일단 보고 있어봐 그래야지 내가 전화기로 시선을 돌리든가 말든가 하지 내가 전화할게 내가 전화할게 보고 있어 여기 뭐 그런거 없어? 비상에 일라마? 너 아까 전화왔지 문자에 들어 전화한다? 문자에 있는거? 어 해봐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재롱이네인데요 아 저 진짜 진짜 너무너무 죄송한데 저희 지금 방에 너무 큰 벌레가 있거든요 이거 진짜 주먹만 해요 근데 네네네 저희가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어 네 네 저렇게 보고 있어요 아 언니 우리 짐 정리해서 덮고 집에 갔는데 제가 나오는 느낌 아 너무 아 너무 아 무서워 하하하하 하하 아